모든 서울광역시뿐만 아니고 전국의 지방다치단체에 다 드러난 거 아닙니까? 이 결과가 그대로 표현된 것이 바로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던 바로 여러분들 서울시의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강남, 송파, 서초, 강동까지 모든 곳에서 이재명 후보는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 플러스 10%대의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곳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수치가 바로 조작이 된 겁니다. 반면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에 받았던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 다 어떻습니까? 모두 다 마이너스 10%입니다. 마이너스 10%입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엄청난 부정선거를 한 겁니다. 여러분 방송을 보시게 되면 댓글에 허경영 후보한테 표를 던졌는데 왜 표가 그렇게 작습니까?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분석 안 했지만 허경영 후보가 받은 표정이 모두 다 뭐죠? 윤석열 후보 마찬가지로 허경영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 다 마이너스입니다. 허경영 후보의 표도 다 가져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서울 자료만 보면은. 여러분 심상정 의원 후보 보시기 바랍니다. 심상정 후보도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 모두 다 서울시의 모든 구에서 다 마이너스입니다. 이런 것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허경영과 심상정은. 군수 후보의 표도 엄청나게 빼앗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서울시의 그런 분석 결과만 보면은 심상정 후보와 그리고 허경영 후보의 표도 가져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선거 데이터를 남긴 겁니다. 범죄자들이 선거 조작 기술자들과 그들에게 철저하게 부역한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역자들 협력자들이 이런 표를 남긴 겁니다. 지식인의 한 사람으로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사실을 보고 어떻게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까? 불이익이 따르더라도 어떻게 이런 것을 두고 이야기를 제가 안 하고 입을 다물고 있겠습니까? 공병호 tv는 채널 성장이 거의 중지가 된 지 오래됐습니다. 그들은 사실과 진실이 봄날의 꽃향기처럼 퍼져나가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채널을 차단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동시 시청자들 수보시기 바랍니다. 못 보게 그냥 철두철미하게 봉쇄를 다 하는 겁니다. 다운로드도 받을 수 없을 때까지 마지막 권력을 내놓는 마지막까지 이렇게 노력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김홍국 씨한테 자기가 재임하고 있던 5년 동안 국민들이 보고 싶은 방송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게 약속했으니까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이제 기대가 충족되는 것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참담한 상황이 일어난 겁니다. 3구 대선에서. 3구 대선은 100% 부정선거가 아닙니다. 1억 퍼센트 1조 퍼센트 부정선거가 일어난 겁니다. 범죄자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조를 발표한 선거 데이터에 모든 범죄 행각을 다 남겼고 그 범죄 행각의 가장 중심에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사전투표를 조작한 것이다. 그래서 사전투표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 이재명 후보는 무너스 플러스 10% 사전투표에서 빼앗겼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은 무조건 마이너스 10%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알뜰하게 심상정 후보 한께도 빼앗기 때문에 서울시 구 자료를 보게 되면 심상정 후보도 모두 크기는 작지만 윤석열 후보처럼 다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율이 마이너스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허경영 후보도 모든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 다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범죄자들이 선거 데이터에 남긴 제거할 수 없는 그런 종류의 바로 증거물들이고 흔적들입니다. 꼭 같은 일이 여러분들 21대 총선에서 일어난 겁니다. 21대 총선에서 그대로 일어난 겁니다. 정상적인 선거가 치료해졌던 2016년 4월 10일 선거는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서울시를 기준으로 해서 더불어민주당과 후보들이 모두 다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이 다 플러스 마이너스를 다 오고 갑니다. 그리고 크기가 작습니다. 그런데 총선에 비해가지고 대통령 선거는 투표자 수가 어마어마하게 사전투표의 1,600만 당일투표의 1,700만이기 때문에 이 수치가 빨간색과 푸른색의 이 수치가 굉장히 작을 겁니다. 거의 1%적으로 촘촘하게 그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21대 총선인 2020년도 4.15 총선에서는 바로 3구 대선과 마찬가지로 어마어마한 규모의 사전투표 조작을 했습니다. 전국 평균은 플러스 12.5% 마이너스 12.5% 총 25%의 조작을 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뭐죠? 21대 총선의 서울의 결과표는 더불어민주당 모든 후보들은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 조작에 힘입어서 모두 다 플러스 1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오른쪽으로 향합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의 전신은 미래통합당 각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은 다 마이너스 10% 왼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작이 나왔던 겁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이 같은 엄청난 조작 증거들이 밝혀졌습니다. 불구하고 야당은 철두철미하게 입을 담았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부정선거의 주역이기 때문에 2년 가까이 입을 다물고 있고 유일하게 이영 이재명 선대위 대변인이 1월 24일 날 광주를 방문해서 자유혁명원팀 그런 선언식을 황교안 전 총리가 발표하니까 그때 화들짝 놀래가지고 사전투표를 거부하고 당일투표를 독려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2년 만에 처음으로 사전투표 거부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한 것이 지난 1월 24일 이재명 후보 캠프 쪽에 선대위 대변인 이형 씨의 발언이었습니다. 민주당은 해체해야 될 수준입니다. 공당으로서 1년에 500억 가까운 정도 정당 보조금을 받는 공당이 2017년부터 반복적으로 부정선거를 기획하고 추진한 그런 정당이 된 겁니다. 이것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지게 되고 이것이 검찰 수사를 통해서 확정된 사실로 드러나게 되면 정당이 어떻게 존립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당이 어떻게 존립할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정당이 공상당도 아니고 이석기가 했던 무슨 통진당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여당이 부정선거를 주도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부정선거를 선거 때마다 주도해서 실행한 겁니다. 대통령이 관련이 됐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와 관련이 됐겠습니까 참담한 현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총리가 누가 되고 건설교통부 장관이 누구 되고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6.25 이후에 최대의 국가적 재난을 맞은 겁니다. 정당 보조금 1년에 수백억을 받는 여당이 주도해 가지고 선거 때마다 부정선거를 자행한 겁니다. 이걸 내가 어떻게 여러분들 이야기를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인 겁니다. 이것이 알려지는 것은 너무나 그쪽은 두려워하기 때문에 채널에 대해서 엄청난 탄압을 하는 겁니다. 실방송을 못 받으러 그냥 발악을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3구 대선하고 3구 대선하고 2020년 4.15 총선하고 똑같은 겁니다. 틀린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전선거가 지역구 선거구를 완전히 바꿔버렸지 않습니까 민주당과 통합당의 득표율을 볼 때 모두 253개 전국 지역구에서 사전투표 결과와 당일투표 결과에 큰 차이를 보인다. 당일 선거에서 미래통합당이 건수하게 앞섰으나 사전투표에서는 20% 이상 민주당 후보와 득표하여 지역구 승리는 민주당의 기록적인 승리로 끝났다. 정확하게 25%입니다. 25%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12.5%의 사전선거 선거인수 사전선거에 참여한 사람들의 12.5%만큼의 투표수를 더 얹어주고 미래통합당 후보에 그만큼을 빼앗은 겁니다. 24곳이 3%포인트 차이 당락을 결정했다. 모두 다 각자 국회의원들이 탄생한 겁니다.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하냐 이야기죠. 좌우 여백이 다른 사전투표지 자석처럼 붙은 자석투표지 본드가 붙어있는 본드 투표지 투표관리관의 도장이 일장기처럼 일장기 당일 투표지 이중인쇄가 된 배춘잎 사전투표지 절대로 여러분들 인쇄되어서 안 되는 사전투표지가 인쇄된 흔적이 있는 좌우 여백이 완전히 다른 사전투표지 재단 인쇄 이후에 투표지를 자르는 과정에서 옆에 종이집거기가 묻어있는 이발이 붙은 투표지 마치 한국은행에서 갓 발행한 것 같은 신권 다발 같은 사전투표지가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결국은 목표 득표수를 정한 다음에 전산조작을 통해서 투표자 수를 부풀리고 위조투표지를 투입했는데 300만 표 이렇게 투입하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의 전국의 모든 투표함에 있는 투표지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적으로 당선자를 확정한 선거 데이터의 선거 결과하고 맞지 않을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은 거죠 그래서 4.15 총선이 끝난 이후에 법원이 놀랍게도 투표함의 정거보전 신청을 받아들이게 되자 그대로 절대 투표함을 법원에 제공할 수 없었던 겁니다 야감 중에 그것을 완전히 다 통 전체를 갈아버린 겁니다 어디에 맞춰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 데이터에 맞춰서 그렇게 급히 가는 과정에서 그 종류의 이상한 투표지가 엄청나게 쏟아져 나온 겁니다 4월 26일 날 인천연수홀의 최종 변론이 있는데 그때는 소위 투표관리관의 도장이 일장기처럼 생긴 게 송도의 제6투표소에서 1900명이 투표에 참가했는데 천장 이상이 나왔습니다 그 천장을 만든 정인을 대부분이 불러서 신분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투표관리관의 도장이 일장기처럼 뭉개져 있는데 어느 투표자가 그것을 항의하지 않고 천명이나 입을 다물고 그냥 기표에서 넣겠습니까 그러나 마지막까지 대부분 2부의 천대엽 조재현 등은 인천연수홀의 선관이 여러분들 성소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이죠 나라가 나라가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는 대한민국은 죽은 것 같습니다 제가 올해 나이가 한국 나이로 62세입니다 세월이 유수처럼 흘러서 젊은 나라 아주 엊그제 같은데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제 양심과 제 양식을 미뤄보면 이 불이 앞에 이 불법 앞에 눈을 감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선거 결과에 이렇게 범죄 행각을 낱낱이 남긴 그전 선거 조작 기술자들과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련자들이 그 범죄 증거물을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공병호 tv 채널이란 것을 인위적으로 키우는 것은 다 이제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결국 이렇게 선한 일과 옳은 일을 하다 보면 결국 기회를 내한테 또 제공할 것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방송을 계속하는 겁니다 이 불의를 우리가 눈을 감고 어떻게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같은 일을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지방선거에 똑같이 한 겁니다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왼쪽에는 서울시장 부산시장 인천광역시 전국의 모든 광역지방자치단체장들이 20여 명이 16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도지사까지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번 자유한국당입니다 자유한국당의 미래통합당입니다 여러분 미래통합당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미래통합당이 아니고 더불음유당입니다 더불음유당의 모든 광역지방자치단체장 후보들은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 모두 다 10%제로 플러스를 기록합니다 이번인 미래통합당 그 당시는 자유한국당이죠 홍준표 당대표였습니다 모두 다 마이너스 10%를 기록합니다 그러나 시안한 것은 밑에 보시기 바랍니다 전남 광주 전남 전북 제주는 조작을 안 한 겁니다 조작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 뭐죠 예 숫자가 작습니다 0.47 0.50 0.18 0.32 정도입니다 확실히 조작한 데 하고 서울시장부터 충남지사까지 확실히 조작하지 않은 광주시장부터 전북지사 전남지사 제주도지사입니다 확실히 조작하지 않은 데입니다 일반적으로 거소투표는 사전투표에 속하지만 숫자가 적기 때문에 조작을 하지 않습니다 조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들쭉날쭉합니다 거소투표는 거소투표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 표본수가 좀 적기 때문에 좀 왜곡될 가능성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입니다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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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스가 나오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당으로서 해서 안 되는 일을 한 겁니다 진보 보수를 떠나가지고 절대로 정당으로 해서 안 되는 부정선거를 반복적으로 실행해 온 겁니다 이걸 어떻게 덮을 수 있겠습니까 더루 오늘 이 방송을 혹시 더불어민주당의 관계자들이 보시면 어떻게 당신들 이런 짓을 할 수 있냐 이야기죠 이런 짓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해창 당대표의 전당대표 입에서 20년 집권론 50년 집권론이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이것이 바로 서울시 종로구 중구 서울시 전역에서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바로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결과입니다 모든 더불어민주당은 뭐죠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율 득표율이 플러스 10% 됩니다 20%를 조작했으니까 당시에 자유한국당의 모든 구청장들 종로구 구청장들 모두 다 어디입니까 아마 여기에서 서초구 빼고 모든 지역을 다 차지했을 겁니다 서초구를 제외하고 25개의 구청장을 지금 다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다 가짜 구청장인 겁니다 이런 기막힌 결과가 나온 겁니다 제가 대한민국 사회에 대해서 너무나 참 자괴감을 느끼는 것은 이렇게 부정선거가 반복되고 있었는데 불구하고 3구 대선 이후에도 야당 그러니까 국민의힘 측에서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나나가 어떻게 망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절반 정도 망한 거죠 전국적인 행사는 여러분 이거 부산입니다 부산 부산 중구 서구 동구 영동구 부산은 전통적으로 자유한국당의 세력이 강한댑니다 한번 보시죠 사전투표는 압승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그래서 모두 다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10%대 자유한국당은 뭡니까 모두 다 사전투표에서 대표합니다 다 마이너스 10%입니다 이게 바로 부산시 부산시의 구청장 그런 선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당선자는 부산인 두 명만 여러분들 자유한국당이고 전부가 다 뭡니까 더불어민주당입니다 기가 찬 거죠 이렇게 선거를 훔치고 뻔뻔하게 지금 검수완박이라고 해서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그런 안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기가 찬 이야기죠 가짜 국회의원들이 전국을 도배하고 있고 가짜 구청장과 가짜 시장들과 가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광역지방자치단체장들이 지금 장악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이것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만일에 취임 이후에 입을 다물게 되면 그러면 그냥 대한민국 그걸로 망한 겁니다 다음은 5년 후에 반드시 저가 볼 때는 좌익들이 다시 정권을 탈재할 겁니다 이런 상황이 지금 발생한 겁니다 이렇게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똑같습니다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것하고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것하고 똑같습니다 3.9 대선 3.9 대선 3.9 대선이 일어난 것하고 똑같습니다 부정선거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나라가 되어버린 겁니다 아무도 사과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부정선거를 했다고 내부 고발하는 사람도 없고 시침이 다 뚝 됩니다 양산 가서 잘 살 생각하면 합니다 자연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해놓고 자연으로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이렇게 했기 때문에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 가지고 검찰이 부정선거 문제를 수사하지 못하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기에 비하면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이런 것은 다 코끼리 비스켓 같은 사건입니다 코끼리 비스켓이죠 이런 것이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런 사건들은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우리 현실에서 지금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전국이 다 갔습니다 전국이 그동안 본 거지만 그래도 한 번 여러분 복습하는 셈 치고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게 이제 서울시 종로구입니다 똑같습니다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가 즉 종로구의 모든 동단위의 투표소에서 뭐죠 이재명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일은 다 플러스가 된 겁니다 종로구뿐만 아닙니다 중랑구도 똑같습니다 여기서 밑에 마이너스 6에서 마이너스 11%라는 것은 여기서 100%를 곱하게 되면 최소 마이너스 6%에서 마이너스 11%라는 뜻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율이 플러스 8%에 플러스 12% 뜻입니다 딱 마찬가지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복구 모든 전국의 지역에서 3구 대선에서 골고루 다 뭡니까 20% 조작을 한 겁니다 서울 전남 정북 제주 가리지 않고 이번에는 4.15 총선과 관리 전남 광주 광주에서 20%대를 실제로 윤석열 후보가 얻게 됩니다 그거 다 조작이야 10%대로 다 낮춰버립니다 이게 도봉구입니다 다 같습니다 이것은 아이들이 물감을 칠해 가지고 종이를 딱 접었다가 펼 때 발생하는 데칼코만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조작은 대부분 좌우대칭이 있는 숫자를 많이 만들어냅니다 조작은 대부분 좌우대칭을 많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다음 또 보시기 바랍니다 부산도 똑같습니다 부산시 중구 구도심지죠 똑같습니다 사전투표 전국을 20% 했기 때문에 부산시 중구 부산시 서구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조작을 하는 겁니다 교육감 선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번에 도태우 대구시 중구 남구에 출마한 후보를 떨어뜨린 과정을 보게 되면 교육감 선거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좌익들이 겁난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가지셔야 될 생각은 정상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는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족속이 바로 좌익들입니다 좌익들은 선악 개념이 없습니다 선과 악을 구분하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모든 악한 짓을 다 할 수 있고 다 사악한 짓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공동체 차원에서 가장 큰 사악한 짓은 바로 부정선거를 저지르는 겁니다 한 번 저지른 것도 아니고 모든 공직선거를 문재인 정권 하에서 공직선거를 다 이렇게 해서 권력을 훔친 겁니다 양산 가서 잘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겁니다 뻔하지 않습니까 한 번 보시죠 이게 부산시 동구입니다 똑같습니다 사전투표를 때리 조작을 해가지고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일은 이재명은 무조건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4% 플러스 10%네요 윤석열은 무조건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10%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동구 중구도 딱 마찬가지입니다 서울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여러분 대구도 딱 마찬가지입니다 대구 광역시 중국 이재명 후보는 뭡니까 플러스 4% 플러스 13%까지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일 사전투표를 조작을 막 해줬으니까 국민의힘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사전투표에서 10%를 다 빼앗았지 않습니까 모두가 대구 광역시 중국의 동차원에서 다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11% 뺨프가 됩니다 이런 천인 공로할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이런 천인 공로할 범죄를 바로 어디에 남겼다 숫자에 남깁니다 숫자 어느 숫자에 남겼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선거 데이터에 남긴 겁니다 무슨 사적인 자료가 아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세금을 가지고 발표한 바로 선거 데이터에 남긴 겁니다 동구 마찬가지로 딱 마찬가지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대구광역서구 서구는 조작이 좀 덜했네요 아주 특별한 지역입니다 서구는 조작이 여의치 않았던 것 같아요 서구 수성구도 다 조작을 이렇게 한 겁니다 그다음에 달서구도 이렇게 조작을 다 한 겁니다 전국을 다 골고루 전국에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일동 범어일동의 제1투표소 2투표소 3투표소 4투표소까지 모든 데를 투표소 단위로 다 10%를 조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모든 전국의 각 동단위의 투표소마다 투표소에 참여한 사전투표 선거인 수 곱하기 총 20%를 조작한 겁니다 사전선거 참가자 수 곱하기 20%를 조작한 겁니다 사전 가장 낮은 단계 범어일동 제1투표소에 참가하신 분이 1000명이면 1000명의 10%인 100명을 100명을 이재명 후보에 대해주고 윤석열 후보에게 뺀 겁니다 총 200명을 조작을 한 겁니다 전국의 모든 투표소 단위까지 다 조작을 한 겁니다 그게 합산이 돼가지고 대구광역시가 총 14만 표 조작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공 박사님 그 투표소 단위까지 어떻게 다 계산합니까 그래서 그게 컴퓨터라는 게 대단한 거죠 전국에 수백 수천 개의 투표소 단위에 참가한 수가 있을 거 아니 중앙선거관리비는 서버에 다 계산이 될 테니까 대구 수선구에 범어일동이 있으면 범어일동 제1투표소에 300명이 투표에 참가했다 사전투표에 참가했다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꼬박이 20%를 그냥 총 조작을 한 겁니다 22%를 했으면 이겼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이제 일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 같은 결과가 다 어디에 남아 있습니까 고스란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데이터에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선거 데이터에서 규칙과 패턴을 발견해 가지고 3구 대선은 부정선거였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이런 야만적이고 이런 짐승보다 못한 짓을 한 겁니다 이것을 덮기 위해서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기 위해서 검수완박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양산 가서 잘 살기 위해 가지고 검찰 수사권을 박탈해놓으면 경찰은 검찰에 뵈어 가지고 수사능력이 좀 떨어지고 자기들 풀악질을 많이 심어놨다고 생각하는 말이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광미자님이 이런 말씀하셨는데 뿌리가 남노당인 586 세력들입니다 1948년도에 어렵게 어렵게 대한민국이 그 당시 사람으로서는 참 찾아보기 힘든 거인이었던 이승만이라는 그런 국제적 시각과 안목을 가졌던 인물이 자유민주공화국을 탄생을 시킨 겁니다 당시 한국인의 옷으로는 옷이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겁니다 그 나라가 천신망국 끝에 3.15 부정선거를 경험하고 5.16 군사혁명을 경험해서 산업화의 도정에 올라가지고 인류 역사에서 기념비적인 그런 나라가 된 겁니다 이렇게 제조업 기반을 갖춘 나라가 참 드뭅니다 신생국가로 출발해가지고 미국의 도움이 컸고 이웃한 일본에 그런 많은 것을 우리가 배우고 가져올 수 있고 그랬기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큰 거 아닙니까 이 나라를 586 운동권 정치인들이 거의 뭐죠 19세기 수준까지 지금 후퇴를 시킨 겁니다 19세기보다 더 험한 짓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선거 데이터가 또 어디에 고스란히 남아있습니까 한번 보시죠 종로구의 최재형 후보가 출마한 지역입니다 대통령 선거에서는 한번 보시죠 종로구의 보궐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국민의힘당과 무소속 민주당 의원의 차이가 25% 차이가 났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선거에서는 2%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이야기합니까 이게 엄청난 조작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서초구를 보시기 바랍니다 서초구에는 국민의힘당과 민주당 후보가 49% 차이가 났습니다 서초구에서 조작을 했지만 33% 차이가 안 났습니다 안성은 어떻습니까 국민의힘당에 김용 무슨 후보가 출마하셨을 겁니다 지난 아마 4.7 보궐선거에서 패배하신 분일 건데 29% 정도 국민의힘당 후보가 앞섰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선거에서는 오히려 누가 이겼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이겼습니다 이런 종류의 이걸 전형적인 교차투표라고 하죠 교차투표는 부정선거 증거를 말하는 겁니다 청주에 윤각금 후보가 출마했던 데서는 차이를 국민의힘당이 25%로 승리했습니다 대통령 선거는 단 3%로밖에 승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 자료를 만든 아마 최중구님입니다 전 기술직 공무원 출신으로서 나이가 드셨어도 이렇게 열심히 나라가 정상으로 되도록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선거 데이터를 만들고 축적해서 이렇게 자료를 제공하시는 최중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람이 투표소를 방문해서 신원 확인을 마치고 투표지 두 장을 받아서 한 장은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찍고 국회의원은 민주당 후보를 찍는 게 가능한가 교차투표 가능한가 묻는 겁니다 이effect이기도 하죠 투박스도 바꿔 для guesses 수줍은 Please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래서 투박스도